노론의 견제 속에 왕이 오른 장희빈의 아들 경종. 경종은 1688년 숙종 14년. 숙종과 희빈 장씨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자 숙종은 매우 기쁘하며 서둘러 원자에 적부합니다. 남인이 집권 중이라 세 살의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됩니다. 경종이 세자가 되면서 생무인 장씨가 왕비에 오르지만 1694년 갑술한국으로 남인 세력이 몰락하자 다시 희빈으로 강등됩니다. 1701년 희빈 장씨가 죽자 경종은 세자의 자리도 위태로워집니다. 노론은 연인공원을 새로운 세자로 쇼을 했고 숙종의 냉대 속에 경종은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숙종은 대리청정을 통해 세자 교체를 하였으나 세자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숙종이 병으로 죽자 경종은 33세의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인공원의 세제 책방 문제, 세제의 대리청정 문제로 노론 세력을 대거 숙종하는 와중에 돌년 죽기 전날 세제 연인공원이 올린 계장과 생감을 먹고 극심한 폭통과 설사에 시달려 죽었다는 점에서 장안에 독살이라는 소문까지 발생합니다. 37세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경종의 마지막 영미하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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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